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것은 로블록스 패시밀라이터 엑스입니다. 언제 이거 다 뜯는데 어 금고설이다 이거 포 이거 먼저 하죠 오케이 오케이 나오게 나오게 오십삼 에 이십 아니 대충 이십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십엠까지 고르자 어 저쪽에 랭크업이라 떴는데 거기가 어디지 그 때 그 판타스틱 월드 갔을 때 이제 얻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판타스틱 월드 깨고 이제 요게까지 온 겁니다 할로윈팻이 좋긴 좋아요 요거 말고 몇 개 더 있었는데 그거는 그 황금복귀 1% 그걸로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1개 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고인물님이 장난으로 보여준게 있긴 한데 이게 이게 테크홀일거 근데 그 쪽 거의 끝에 있는 것 같이 생겼거든요 보니까 그거 하나 1번팻이 골든팻도 아니고 1번팻이 기가 넘더라고 그래서 뭐냐 이거 어디서도 하니까 그냥 테크상 좀 가가지고 어 그 마지막에서 몇번째 거 뽑으면 된다가지고 그것만 듣고 이제 거래 끊고 세 번째 건가 두 번째 건가 까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래돼가지고 골든팻 만드는거 완전 그냥 도박이나 확률을 봐라 몇 개 넣으면 괜찮네 오브 45,000개? 아 이거 하면서 45,000개나 쌓였나보네 몇 개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 60 어 언제 끝나 너무나 어 골든 3 3분 남았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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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중고랑 그런 것도 없네 안되는구나? 얘들 다 있어야 되나보네 얘가 사기네 얘네 둘 얘네들은 그냥 힘 더 보태주는 거고 얘네들이 그 뭐냐 케스트로 보자면 얘가 우조 케스트고 요게 메인 케스트 요렇게 봐도 될 듯해요 와.. 3회만 벌릴대 오.. 지리하다 오.. 또 났다 드디어 드디어 됐다 됐다고 야호 여기 얼마야? 와.. 진짜 오래 걸리네 드디어 마지막 맵까지는 아니지만 요거 3자 포함 안하면은 뽑긴 뽑았어요 와.. 와 요거 한 개 뽑을 때마다 1렘씩도 그럼 10렘 더 뽑아야겠는걸? 음.. 요거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요거 뽑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작은 게 350이면은 그런건 얼마나 힘든거야 아.. 3배 를 M까지는 열까? 열어둔는게 좋긴 하겠지 아.. 새로운 곳은 열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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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물어본거 같은데 요거 해야지 뭐지?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돌아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가야를 다 써서 여기 있는거 다 모았고 아 여기에 또 다 넣고 어차피 어차피 요거 밥돌리라고 하니까 일단은 일단은 요게 가볼까? 스타드니까 여기 모시기 스타드 스타드로 가가지고 아..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초록색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 해줘? 스탠디렌즈 없는데 그래서 그럼 초록 반타지 웹이야 저는 이게 스타블레인 몰라 요긴가? 굳이 여기도 없는 초록이라면 어디야 이거 난 해본 아일랜드로 가가지고 구할까? 일단 여기에 있는거 구하자 요거 해볼까? 이게 가능 2 3 4 2 가능할까? 음 예전에 요거는 걸릴려면 한 10분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희자남 석 덜을 모셔요 3개면 안될거 근데 뭐야 빨간색 패드 어디갔지? 어디? 줬었나 내가 요거 돈벌리기 너무 힘들어 이제 볼게요 요거 한번 하니까 한 4천쯤 벌리네 오랜만에 여기에 1천으로 가볼게요 아 타군이 여기구나 사실은 어디서 얻었어요 뭐 전에 고수분이 주식 요건 사람 고수같이 고수 구수다 구수 제절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거 한번 뽑아봅시다 저거 한방에 걸리거든요 요거 2백엠이어가지고 이거 그거 뭐냐 여기에가지고 도미노스 펫 뽑은 다음에 해드려야겠다 그거 그거 도tes zn 도tes 밸노스 mates 그렇죠 골드가 잘 안 모이네 여기 가서 합시죠 이제 얼마나 걸렸을까 요것만 하고 끝내는 끝내야겠어요 혼자서 이제 세관 수련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난 생각도 들고 뭐? 와 이십? 그냥 일반 요것도 이게 뭐라 해야되냐 그 체력이 많아요 아 이게 다이아였구나 하나 둘 셋 근데 전 이제 요것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요게 뭐도 와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잠깐만 볼게요 이십? 어? 뭐야 잠깐만 요것도 제가 끼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네요 여기서부터는 요게 와가지고 요거 뽑은 다음에 이게 계속 그거를 해야 된다 하더라구요 그 작 해볼게요 얼마나 좋은걸까? 뭐 어디 보자 83.3M 그럼 요게는 안 될 것 같고 최소 여긴 나 요기 요기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보고 1.5M 하자 이제 이제 클로징 할 때 자 오늘 이렇게 패션 렉터 엑소 해봤고요 재밌게 봐 다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잘못했다 잉